안녕하세요 오픽 잘하는 마리아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픽 관련 주제에서 여러분 선택하라고 제가 찝어드리는 자전거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산소송 운동 바로 앞에 걷기 그죠 그 다음에 조깅하기 했는데요 자전거는 또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자전거를 모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는 또 그 운동에서 또 따로 빼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두 번 듣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전거 타기 좋아한다 하셨어요 자전거 타다가 인상 깊은 경험 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 일어났나요 누구랑 함께 있었나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I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hile riding my bike 자전거 타다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It happened three years ago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I was cycling with my close friends in a park 자 친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While, mom 하는 도중에 I was riding, 자전거를 타던 도중에 I got flat tire, 자 타이어 펑큰하다 I got flat tire, flat 하면 평평한 거죠 타이어가 동글동글하고 팽팽해야 되는데 납작해졌어요 그 바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And I lost control 중심을 잃다, 컨트롤 합하지 못했다 내 몸을 Lost control 자, luckily 운이 좋게도 I didn't get hurt badly Get hurt, 다치다 Badly, 심하게, 엄청 심하게 다치진 않았고요 I was able to walk my bicycle home 자전거를 끌고 걸어올 수 있었어요 집에까지 And repair the tire 그리고 타이어를 수리할 수 있게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I was able to 뭐 말 수 있게 되었다? Walk my bicycle 하면은 자전거와 함께 걸어갈 수는 없고 내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walk라는 동사 다음에 목조어가 나오면은 주어가 그 목조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어가 힘을 가지고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할 때도 walk a dog 이렇게 씁니다 I was walking my dog 제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I walk my bicycle ho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원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학습해 보시죠 I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hile riding my bike It happened three years ago I was cycling with my close friends in a park While I was riding I got flat tire and I lost control Luckily, I didn't get hurt badly I was able to walk my bicycle home and repair the tire 자전거를 타다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3년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도중 타이어에 펑크가 났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운 좋게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집에 올 수 있었고 타이어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unforgettable experience 친한 친구 Clothes friends 자,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Got a flat tire 중심을 잃었습니다 Lose control 자, 다치다 마음을 다치게 됐어요 Get hurt 수리하다 고치다 Repai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전거 관련 두 번째 질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bicycles Please describe your bicycle in detail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id you buy it?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bicycles Please describe your bicycle in detail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id you buy it? 네, 질문에서는요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bicycles 자, 자전거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Please describe your bicycle in detail 여러분의 자전거를 상세하게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나요?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 묘사하기 자전거를 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My bike is black 제 자전거는 까만색이고 It has some letters on the bike Letter 글자가 자전거 위에 좀 적혀 있어요 There is a device, 장비, 장치가 있어요 Where I can attach my smartphone Attach 부착시키다 붙이다 저의 스마트폰을 부착시킬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자전거에 This is important 이게 중요해요 Because I often record my exercise routine 저의 운동 기록을 영상 기록을 루틴을 항상 record 기록하기 때문이죠 I started riding my bike To exercise more often 좀 더 운동을 자주 하고자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고요 I bought my bike online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It was a second-hand item Second-hand 중고의 누가 한번 썼는 거 중고로 샀어요, 자전거 I could get a good deal Deal 주거받고가 좋았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좋았어요 가성비가 좋았어요 It was a good deal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음원 들으면서 한 번 더 학습해 보겠습니다 My bike is black and has some letters on the bike There is a device where I can attach my smartphone This is important because I often record my exercise routine I started riding my bike to exercise more often I bought my bike online It was on a second-hand that day I could get a good deal 제 자전거는 검정색이고 약간의 글자가 있습니다 저의 스마트폰을 부착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의 운동 루틴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더 자주 운동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중고용품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 찝어드리면요 자, 어떤 장비, 장치, device device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붙이다, 부착시키다 또는 첨부, 우리가 이메일 쓸 때도 첨부 파일을 attach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attach 어떤 큰 물체가 있고 거기에 부속품으로 붙이다 할 때 attach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고의, 중고 문품을 second hand 그 다음에 이걸 샀는데 내가 가격 대비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get a good deal get a good deal 잘 샀다 과거형이면 I got a good dea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질문은요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취미인데 언제 즐기시고 주로 어디를 가시고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주로 저녁에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야외에서 시간 좀 더 보내기 위해서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riding my bike to spend time outdoors 자, 저는 주로 자전거를 집 근처 공원에서 타는데요 So I often ride my bike in a park near my house 자, 공원은 매우 아름답고요 The park is very beautiful 자,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이렇게 달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Feeling the cool breeze is awesome 자, 주로 친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요 Usually I cycle with my close friend 자, 그것은 우리가 운동도 하고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It gives us chance to have a talk and get some exercis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음원 들으면서 한 번 더 학습해 보시고요 I usually ride my bike in the evening I started riding my bike to spend time outdoors So I often ride my bike in the park near my house The park is very beautiful Feeling the cool breeze is awesome Usually I cycle with my close friend It gives us a chance to have a talk and get some exercise 저는 주로 저녁에 자전거를 탑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자주 자전거를 탑니다 공원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느끼는 것은 멋집니다 주로 저는 친한 친구와 자전거를 탑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여기서 좋은 표현 자, 여러분들이 좋다 할 때 good, great, perfect 많이 쓰시겠지만 awesome, awesome 이것도 꼭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다 have a talk 또는요 서로 이야기하다 해서 talk to each other 이것도 많이 하시고요 또는 대화를 하다 have a conversation 이것도 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조금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약간 힘들 만큼 그래서 운동이 되게끔 하다 get some exercise 나 운동 좀 해야 되는데 I need to get some exerci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해 가십시오 그럼요?